해방 직후 이념 대림 속에 무고하게 처형된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가 어제 7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이는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를 탄 구순의 아내와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 칠순의 딸은 재판정을 나오며 환하게 웃고 또 울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고 장한봉 씨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고 장한봉 씨의 무죄를 선고한 뒤 위법한 공권력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범죄자 가족이라는 우명 속에 72년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됐고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사형당했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도 조만간 재심이나 집단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질의의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